자, 마지막 문제입니다. 자, 마지막. 마지막! 블랙핑크! 너무 좋아해! 블랙핑크 알죠? 블랙핑크의 핑크배넘! 블랙핑크의 핑크배넘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탈락! 탈락 탈락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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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다시! 잠깐만! 이거 왜 베놈이고! 베놈아! 너네 베놈 몰라? 맞아요! 그건 맞긴 해요! 베놈 알아 몰라!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! 그 베놈이 아니야! 아니야! 핑크배놈이 아니라 그 베놈은 좀 달라? 당신은 베놈 말고! 아니야! 자, 다시 할게요! 자, 두 번째 2차 시도입니다! 하나 둘 셋! 조금 더 하면 탈락! 다시 할게요! 자, 디테일하게 볼 거야! 디테일하게! 자,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3차! 헉! 헉! 하나 둘 셋! 3차! 헉! 하나 둘 셋! 3차! 헉! 헉! 자! 광희 씨! 성공!